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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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은 2,000원 한 덩어리 2,000원 머리는 1,000원 반 마리 반 마리 1,000원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사시면 서비스 요거 드려요 4,000원짜리 머리 반 마리에 1,000원 반 마리에 1,000원인데 두 개가 한 마리거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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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에 이렇게 한 마리 사시면 여기 혓바닥 4,000원짜리 서비스 드려요 이렇게 한 마리에 그리고 혓바닥은 이제 따로는 4,000원 따로 4,000원 그리고 요거 8명 기름 다 빼내고 눌린거 요게 두근이거든요 두근에 1,000원 한근에 5,000원씩 두근 10,000원 요거는 진공 안한거 1,000원 5,000원 요건 진공한거 이렇게 1,000원 5,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뭐 내장은 세트로 이렇게 또 세트로도 팔아요 안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십니다 요거는 이제 뭐 분식집이나 이런 데서 쓰는거 세트로 한 벌에 이렇게 한 세트에 7,000원 이렇게 싸게 파는거에요 이렇게 싸게 파는거에요 한 세트에 7,000원 우리가 이거 엄청 싸게 파는거에요 7,000원 폭발 하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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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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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